KC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석의 홍지연, 세실리아입니다. 벌써 가을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어요.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었죠? 이맘때 되면 저희 신문 뒷면에 보면 단풍 구경 광고가 엄청 많이 뜨는데요. 정말 올해는 쓸쓸하리만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쁜 가을 하늘과 예쁜 단풍잎 마음이 우울하시더라도 예쁘다 하시면서 보세요. 조금 더 마음이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저희가 어떠한 일을 겪어도 돌고 돕니다. 바람쥐 체바퀴처럼 돌죠?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은 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6월 20일에 사제 서품을 받으신 주재현 베드로 신부님. 세 사제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저희 시청자님들을 위하여 신부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재현 베드로 사제이고요. 이제는 6월 21일 날 사제품을 받고 이제는 지금 세인 알리자베스, 와이코프에 있는 세인 알리자베스에 있는 본당에 발령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6월 21일, 바더스데이에 지금 서품을 받으셨는데 보통 예년에 비해서 한 달 가량 늦어졌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마. 네. 코비드 때문에. 모든 시스템들이 다들 딜레이 되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6월, 7월, 8월, 9월, 10월 넉 달 동안 사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기분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런 허니문 페이스 그런 느낌. 그래서 본당 신부님께서 이것 좀 할래? 이런 거 저런 거 할래? 그러면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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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4학년대에서 12학년대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라면서는 제가 성당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정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누가 정할 수 있나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주님이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한 인생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싶으신지 같은 걸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자녀로서 수도자가 아니면 신부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해도 저희는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이 라이프를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이 삶에서 뭘 원하는지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내가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 계속 생각해 보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그런 건 다 좀 더 저한테 일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서 귀찮아서 그런 게 너무 귀찮아질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행복해지고 싶다. 이 인생에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성당에서 행복한 것 같고 신부님들도 성당에서도 행복한 것 같고 제 누님 누나도 수녀원에서 행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성당에서 행복을 줄 수 있겠구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행복하려면 성당에 있어야 되고 누가 성당에 맨날 있지 뭐 신부님들은 성당에 사시니까 아 내가 신부가 되라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근데 신학교로 들어갈 때는 그럼 아 신부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신학교를 안 들어가면 내일 계속 후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가 신부가 되고 싶은지 안 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고 1년 동안은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신학교에 그래서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아니면 네 그쵸.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안 부르시고 다른 걸로 부르시구나. 그것도 좋은 지식이고 알려줘서.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로 왔네요. 좀 더 행복했어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래요. 그 가정의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꼬박 성당에 함께 오면서 신부님처럼 부모님들이 행복한 얼굴을 과연 저희가 성당에 있으면서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고 최상의 기쁨을 보고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막 신부님 말씀을 들었을 때야 제가 아하 하고 깨우치네요. 부모님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지금 누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누님이 수녀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향도 클 것 같아요. 네. 많이 크죠. 왜냐하면 누나가 처음으로 수녀원에 들어갔을 때 아무 생각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아 왜 들어갔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누나가 들어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는 아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삶도 이렇게 세상에서 살 수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제품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특별히 젊은이들한테는 수녀원인 아니면 사제품이라는 삶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누나가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네. 그렇죠. 분위기라는 게 참. 그래서 이 사제가 많은 집안에 보면 또 사제가 나고 또 사제가 나고 네. 하느님께서 어느 한 집안의 축복을 듬뿍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이 서품 선구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루카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택한 이유라든지 있나요? 영어로 했을 때는 Stay with us, Lord, for evening draws near. 근데 그 저희가 하는 매일 기도 선물도 해서 부활 시기 때 낫기도 해서 맨날 하는 말이에요. Stay with us, Lord, for evening draws near. 그래서 제가 그 절구가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메아스로 돌아가는 시기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이스라엘에서 떠나는지 물어보고 이제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빵을 이렇게 쪼개실 때 알아보는 이야기인데 그 이 두 제자의 그 말들이 너무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어둠 속 밤이라는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암흑 속에. 암흑 속에. 그러니까 해가 없고 이제는 밤이 되는 시기 때고 그래서 이제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한테 간절히 바라는 거죠.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Stay with us, Lord. 저희랑 함께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He's the sun. 아들이기 싫어하지만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새로운 날이시고 그러시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어둠이 오지 않는다. 항상 밝다. 항상 밝다. 그렇죠. 빛이 밝다는 거죠. 그런 제 마음을 원하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 부저를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평생 신부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마음에 늘 품고 가시는 그 부저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분을 조금 바꿔서 그 이제 넉 달 전이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아 소품 1주년, 2주년, 20주년 이렇게 막 되는 거 하잖아요. 사실 소품식 날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 그 분위기. 이번에는 많이들 못 모였잖아요. 그 한 곳에 못 들어가는 그런 참 조건 때문에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리헬셀 때 그 서품, 사제품 받을 때 리헬셀 때 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리헬셀 그날에 2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손님들이 그래서 20명을 볼러 부를 수 있었는데 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좀 실망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원래는 이 날을 같이 보내고 싶은데 같이 축하하고 근데 너무 그래서 아 이젠 사람들도 별로 없고 신부님들도 별로 없고 그냥 아주 조용하고 그래서 좀 실망한 점이 많은데 그 사제품 날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다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정말 그날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날이 내 날이 아니라 베드로 날이 아니라 베드로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라고 나의 날이라고 이게 내가 받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게 나만의 신부 사제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제품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집중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가 다시 첫날부터 사제에서 첫날부터 예수님께서 단단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이 사제품을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지 말고 그렇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참 정말 감격스러운 사제서품을 받으셨는데 그 전에 신부님께서 이제 한 해를 더 기다리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슴에 와닿은 게 아닌가 그 한 해를 기다리는 동안에 또 그 마음은 어땠었을까 아 네. 그래서 이제 부제품을 받아야 될 때 제 동기들하고 클래스메이트하고 부제품을 받아야 될 때 신학교에서 그 신부님들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 뭐가 부족했는지 더 부족했나 뭘 더 잘해야 됐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벌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근데 일주일 피정을 갈 수 있었거든요. 저 혼자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성모 마리아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시편 그런 쪽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이 먼저 낮추시는 거라고 먼저 낮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낮춰진 데에서 더 그래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제가 되려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낮춰줘야 된다고 정말 사람들 발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다른 친구들은 다 부작품이 됐는데 너는 왜 안 됐냐 그런 거고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근데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후에 부제품이 됐을 때 저는 본당에서 부제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다시 안 가고 저희 나 졸업을 했으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부제로서 1년 동안 더 많은 경험을 받고 더 아주 좋은 신부님들도 만나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가르치시니구나. 그렇군요. 저에게 말하자면 실습 기간이 더 길었던 거죠. 일단 거기서 사람과 마주치는 교구사제이시니까 보통 1년의 부제 시간보다 또 1년을 더 하셨으니까 더 많은 경험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결코 뭐 잘 됐어요. 훨씬 잘 됐네요. 공부를 1년 더 하라고 하면 정말 싫을 거 같은데 이렇게 실습을 더 하고 사람하고 만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늘을 수 있어서 저는 아주 말씀드리면서 훨씬 좋았겠구만 이러면서 그랬어요. 저는 되게 감사하고 그 시간이 이제 앞으로가 있잖아요. 신부님한테는 이 엄청난 시간의 미래가 어떤 사제가 되고 싶으세요? 좋은 사제요. 좋은 사제. 신부님이 생각하는 좋은 사제는 어떤 사제세요? 먼저 예수님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제가 되고 싶어요. 그게 사제로서는 본당 사제로서는 이제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본당분들도 사랑하고 본당분들이 필요한 걸 이렇게 도와주고 서비스. 네. 그분들이 저희도 저 이제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 신부님 오늘 이렇게 저희 초대석에 이제 사제의 모습으로 나와서 앉아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신부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신학생 때에서도 많이 느낀 건데 기도 없이는 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부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제가 더 많이 수사를 들은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사제 되셔서 또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도 나오셔서 본당도 맞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위령의 달입니다. 그리고 곧 대림이 오죠. 주변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많은 분들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위령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가는 겁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제는 저희가 혈압약, 당뇨약, 두통약을 먹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희와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날씨도 추워서 몸이 움츠러드는데 그냥 옆에 두고 저희가 그 대신 칸을 잘 막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고 활기차게 또 남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